공연장으로 갈게요, 여러분. 안녕. 자, 타이베이 음식을 여기 갖고 와봤어요. 팬분들이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셔서 안 돼, 컷! 내 손가락 남았어. 자, 다시. 먹으면 어때? 너무 못생겼어요, 손가락. 이게 뭐지? 계란? 과자? 아니, 과자. 감자? 계란? 에구. 이게 바로 유명한 쥐파이. 이거 술빵. 술빵? 술떡? 딱 그 느낌이야. 잘 먹겠습니다. 맛이 어때요? 뭐예요? 약간 닭 껍질? 안에 약간 찹쌀 같은 게 있는데? 특이한 맛이다. 뭔가 미니스탑에서 파는 치킨 맛인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이건 말이 없을 수가 없네. 뭔가 부담감이 느껴질 때가 많은데 이 무대에 올라가는 이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는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보다는 그 순간에 비해서 기다리는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저희는. 근데 그 시간에 그 무대에 올라가는 시간을 생각하느라 뭔가 긴장되고 약간 부담되기도 하고 뭔가 그런 것 때문에 맛있는 게 이렇게 있어도 이걸 잘 완벽하게 즐기지 못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꼭 놀러오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들고 뭔가 그렇더라고요. 특히 저는 긴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이라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별로 안 하거든요? 막상 무대에 서면 괜찮은데 이 쓰기 전까지 좀 저는 긴장이 좀 많은 편이라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밥이 잘 안 들어가고 저는 그렇게 밥을 먹어야 노래를 하는데 밥이 안 들어가는 이런 무순적인 상황? 이 공연이 무사히 다 끝나면 그러면 또 이제 막 엄청 들어가요, 밥이. 그때야 이제 막 맛이 느껴져. 이게 맛있는 거구나. 저게 맛있는 거구나. 저는 왜 이렇게 긴장을 많이 할까요? 사람들 모르겠지? 알랄랄랄라. 여러분들 저녁때만 나왔는데요. 힘을 내서. 저녁때 사실 우리 타이베이 팬분들이 더 많이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에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잘 모르겠어. general 가사사루에서 아쉬워. 아쉬워. 할 수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danachrays will reviewed entren little of myũ alta. ogni grapl이錄endre. 같이 나와 같이興 contenup입니다. ória لي 光が いる 暗闊を 今日は 人間 黒人ずっと 人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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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면 오늘 일주일에 もう 1.2. 3.4. 나는 내 사랑을 못 믿고 마이 todas 나는 웃음을 못 믿고 나는 웃음을 못 믿고 너의 사랑을 못 믿고 이게 내 사랑을 못 믿고 나는 웃음을 못 믿고 한, 둘, 셋. 2, 2, 3. 시작! 바이브 네 저희가 지금 하이베이의 공연을 다 끝냈고요 재밌었다 맞아요 뭔가 긴장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재밌게 진짜 많았어요 너무 재밌었고 같아요 아쉬워요 사실 좀 더 있고 싶은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고 안을 또 오면 되니까 야시장을 못 갔어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를 보러 와주신 우리 팬분들이 고맙고 이렇게 마시는 것도 진짜 많이 주신 거 같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목이 나갔네요 근데? 지금 약간 목이 살짝... 본트는 하이베이를 접수했다! 그렇다면 다음은 어디? 어디? 여기! 안녕! 안녕! 이건 약간 사고라 아니야? 얘는 약간 마라. 이런 거 매운 건데 그렇다고 막 마라는 아니예요. 저게 국물 맛이 어디일까? 완자가 있는데... 이게 중량! 주로! 시시예요. 돼지고기! 이게? 네? 한 곳인데? 이게 어떻게 고기야? 고기를 꽃처럼 이렇게... 근데...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술을 먹으면 될 거 같아. 아 근데 오늘 솔직히... 이게... 오늘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확실히 목에 무리가 간 거 같아. 지금 내일 한마디도 안 하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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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현집으로! 여기! 무릎도 뜨는 건가? 어디? 안녕! 고기! 이제 공항구! 네, 공간이 예정입니다. 고기! 공항에서 들어갑니다. 타이베이는 굉장히 더 재밌었거든요. 고기!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불컷도 좀 선수할 거예요. 또... 뭔가... 다음번에 올 때는 선선할 때 와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더... 타이베이 곳곳을 누비면서 다니고 싶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는 꼭 야시장을 가야겠어요. 아, 맞아요. 이번에는 꼭 같이 가야겠어요. 그렇지만 다음번에는 우리 야시장을 가야겠어요. 다음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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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오늘에... 한국에 돌아와서... 앵콜콘을 준비해야죠. 맞아요. 좋아요. 그러면 그때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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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점심 공연이 끝났어요. 제가... 중고를 잘 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 중간에 못 알아듣는... 말도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서... 알아듣겠지? 제가 지금... 멘트를 계속 연습 중이거든요? 근데 뭔가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 주창 비세운으로. 안녕하세요. 저희는 몬트. 안녕하세요. 저는 몬트 주창 비세운으로. 저는 몬트 주창 비세운으로. 대단히 고생. 이제 달라고.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welcome! 너무 멋있어요. 근데昨天... 우리가 간단하게 말했을 때, 내가 이렇게... 좀... 약간 영어로 말했을 때. 근데 제가 다시 타이베이 뵙자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뵙만네. 뵙만네. 쉐쉐. 아이 뵙만네. 이렇게 하고. 지금 체크인 시간까지 시간으로 나왔어요. 비행기가 연착돼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쉴 수 있게 해주셔서 들어왔는데 여기가 지금 엄청 납붙하겠어. 들어오는데 완전 철통부하네. 여기 지금 무슨 마실 거 필요하냐고 하셔가지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소프트 드링크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맛있겠는데 진짜. 맛있는 냄새나요. 갑자기 배가 고프네. 저희가 저희는 엄청 먹겠어요. 아니 저희는 그냥 걸어다니면서 둘러보고 싶은데 멘탈이만 투어를 시켜줘가지고 너무 힘든데. 아니 근데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이제 내려줄 때 지냈잖아. 아 모르겠다.